이웃게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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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신권 섭 center 고신권 오십 번 섭이다의 초대 센터장입니다 센터에 대관 오준영 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중년층에 행복한 인생이무장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한창 기어올라인 50플러스 안녕하십니다 2대 센터장을 여기만 고진수라고 합니다 개관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곳에서 근무한 게 엊그제 때 같은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도심권 50플러스 센터는 우리나라 50플러스 센터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센터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오래되었다는 뜻도 하나 있고요 최고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심권 50플러스 센터가 최고의 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기 뒤에서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도심권 50플러스 센터는 도심권 50플러스 센터는 C 심장을 뛰게 하는 곳 A 아 어떡하지 생각나는데 주 축하합니다 하 하 하 해 해 해 안녕하세요 도심권 센터 직업 여러분 그리고 센터를 다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50플러스 선생님 여러분 세 번째 센터장을 했던 호선입니다 서울시 중심에서 50플러스 정책을 이끌고 있는 도심권 센터가 이제까지 아주 왕성하게 잘 활동을 해왔는데요. 개간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정신과 열정을 계속 이어가서 앞으로 5년, 10년 더 국립 발전하는 센터를 응원합니다. 선생님들 그립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립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당신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